러시아 점령지역 전세계가 경제로 힘든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제재를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대한 봉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 얘기를 촉발시켜 서방 내에 내분이 일으키게 한 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곡물 생산량의 1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봉쇄를 인하여 2천만 톤 이상의 곡물이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전세계는 식량난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실패 원인을 공군에서 찾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진격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러시아군이 지속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러시아 공군은 자신이 보유한 공군력에 비해 그리 많은 공군력을 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 내에서 압도적인 공군 우위를 가질 수 없었고 이는 그대로 러시아군에 대한 결정적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추가 진격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에 있는 러시아 국경선에 거의 도달한 모습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국경선에 도달하는 우크라이나군과 마그르는 러시아군 간의 팽팽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서 북서쪽을 약 20km 정도 떨어진 오르디치니에 대한 공격을 실패했습니다. 슬로반스크 주변에는 우크라이나의 요새가 견고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슬로반스크에 대한 공격이 많이 힘든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주변에서 계속해서 공습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지역에서 재편성을 하라는 우크라이나군을 방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 도네츠크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슬로반스크로 진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 도네츠크에서 아조트 화학공장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세베르 도네츠크도 조만간 함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음주쯤에 세베르 도네츠크가 함락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러시아군인 루안스크주 행정경계를 6월 26일까지 점령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토시키 푸카 주변의 장비를 축적하고 있으며 동쪽에서 세베르 도네츠크 작전을 지연하기 위해 세베르 도네츠크 북동쪽으로 약 40km에 있는 스타로빌스크의 장비를 옮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다음주까지 산업지대를 완전 점령하기 위해 계속해서 병력과 장비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하모트 리시안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친구는 T-130이 고속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는 노력을 지연하기 위해 졸로테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음주가 세베르 도네츠크 함락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간에 폭격점만 있었습니다. 자포리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병력과 장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